다이나, 다이나. 저 좀 라운드로 썼잖아. 오, 영어 썼어. 둥글게 써볼까?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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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게임 할까요, 여러분? 아, 게임! 마피아? 네 명! 네 명! 우리가 아웃! 요정 아웃! 아인 요정 아웃! 아인 이만 아웃! 아인 이만 아웃! 아인아 벌칙 받아야겠다.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아인이는 벌칙으로 퇴근을 했습니다. 아인이 진짜 삐진 것 같은데? 그럼 다음에 저로 벌칙이 아닌 거 아니야? 아인이 진짜 삐진 거 아니야. 아인이가 잘 삐진 거든요. 아인이 울어? 아인아 왜 울어?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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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아 울면 키 안 커. 아인이가 사실 가고싶었네. 아인이가 사실 가고싶었네. 두명! 아니잖아. 두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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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아 울면 안 커. 아인아 울면 안 커. 자연스럽다. 울지마! 나 혼자 좋았어. 어이 아웃! 넨시가 아인이 빼고 게임하는 거 아니었네요. 진짜 오버랜드 서로 아인이. 서로 얘기 안 돼. 원래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제외된 사람 점점 해서 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? 맞아! 아인이니까 초판에 제외됐잖아요. 밤이 되었습니다. 지금 여덟 명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? 밤이 되었습니다. 아니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몰라요? 전국 노래자랑! 즐거워게 빰바발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이거 재밌다. 죄송합니다. 이상한 사람들. 마피아도 한 판 할까요? 빨리 할 수 있는 게임 한 판 하고 갑시다. 제가 피아노 쳐줄께요. 왜 웃어요. 쳐주세요. 저는 일단 퇴근하겠습니다. 저는 주위를 쳐줄게요. 한번 쳐봐요. 나도 칠 수 있어. 너무 작죠. 천재야? 베토벤인줄? 나 이거 아래쪽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도 칠 줄 알아. 제가 이렇게. 와 눈볼다. 이제 장난은 없다. 어 그렇구나. 예 씨름과 예. 눈이 표정 보이세요. 진짜 세상. 진패다. 진짜 진패. 너무 예뻐. 코즈 위. 코즈 위. 하나를 쓰는게 어디야. 어. 마지막 한게. 빠르게 하나 하고. 가. 가. 이 모델이 닮았다. 드셨어요. 아니 너무 잘되라기는. 모델이 잘 되는게 많이 들어놔 버렸어. 모델이 잘 되는게 많이 들어놔 버렸어. 그럼 뭐 딱 하나 하고 가요. 뭐 할까요? 재인언니 가름바가 몇 대 몇인지. 정확히 맞추는 사람한테. 1대. 1대. 1.8대. 그거 보시기에. 7.3대. 네. 근데 이거 정답을 누가 알고 있는데요? 당신이요. 근데 살짝 라운드에요. 맞아. 맞아. 그게 포인트야. 라운드. 언니가 좋아하는 라운드지. 어 맞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티셔츠에서 라운드만 입잖아. 티셔츠에서 라운드만 입잖아. 아 아쉬워.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채가. 하나 둘 셋 채가. 그거 해주세요. 아파트 버스 사진 해주세요. 해줘요. 이렇게 삶의 의욕이 없었보여. 포토타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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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뽐뽐의 모모를 표현해볼게요. 하나. 잘 찍겠습니다. 찍어도 될까요? 됐나요? 됐나요? 네. 찍을게요. 시작. 네. 그만. 두 번째 포즈는. 공격적인 포즈. 깜찍하게. 네. 귀여운 포즈. 깜찍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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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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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만. 세 번째는 공격적인 포즈. 제가 가만히 있어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네. 끝. 감사합니다. 아주 진행을 아주 칼같이. 저희 팬미닛 언니가 해주셨는데. 오늘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인이 단독타임. 귀여운 타임 한 번 가지고. 저희가 이만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다 보자. 아니 팬미닛 그냥 있어도 귀엽대요. 씻다. 자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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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인 언니 일한다. 하나 둘 셋. 큐. 하나 둘 셋. 큐. 하나 둘 셋. 그럼 재인은 포즈하기 어려우니까. 저희가 포즈를 정해줄게요. 재인이 볼콕 한 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. 볼콕 시작. 하나 둘 셋. 콕. 하지마. 눈 감기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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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찰라의 순간이었다. 찰라의 순간. 두 번째. 두 번째. 세 개 세 개 까지 하고. 벌칙이에요. 다 남들 할 때 안 했으니까. 그러면. 콧받침. 안무에서도 하는 거니까 재인이. 그러면. 재인이 마음의 준비가. 3초 너무 짧고. 5초. 5. 4. 3. 2. 1. 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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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빨리 진행할게요. 하나 둘 셋. 세번째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잖아요. 저희.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제인이가 뿌잉뿌잉을 귀엽게 해주셨으면 저희 모모랜드랑 메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. 5초 드릴게요. 시작.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너무너무 저희 오늘도 재밌었고 이번주 한주가 마무리 됐는데 다들 좋은 한주였으면 좋겠고 다음주도 꼭 즐겁고 활기찬 한주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주에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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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보다. 혜민아! 혜민아!